이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치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런데 이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들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그런데 일단 내 강의를 한 번 들으면 못 꿔요 듣게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그 화가 나십니까?가 두 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들끼리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죽이자 죽이지 말자 서로 싸우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트렁크에서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트렁크에서 그런데 그 두목되는 그 친구가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단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CD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친할머니 생각을 하더래요 할머니는 착한 강도지 내가 보기에는 착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신부님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3천 헥타르만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천만평이야 천만평 여의도가 82만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평으로 시작해서 한 400만평 됐다고 그래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천 헥타르로 3천 헥타르로 3천 헥타르로 한 3천평 되는 줄 알았지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한날 텔레비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21세기의 변화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해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대로 상태가 잠비아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환으로 제가 잠비아 봉사활동, 선교활동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기가 잠비아 무프리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은돌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키투에라는 도시예요 이 한가운데 땅을 제가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녀님들 20분이 오셨어요 수녀님들 20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녀님은 얼굴이 다 하얀데 수녀님 한 분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들은 얼굴이 하얀데 왜 수녀님만 얼굴이 새카만야? 물어봤더니 그 수녀님이 자기는 16년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생태마을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 외국에 아프리카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남미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가서 땅 알아보고 왔어요 생태마을 만들려고 그런데 제가 생태마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런데 왜 한국은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자긴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카란다라는 농장에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침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모금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이 수녀님이 처음 보는 신부가 처음 보는 신부가 돈을 2천만 원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돈이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려면 언제 줘? 지금 줘 지금 그래서 그냥 수녀님한테 돈을 드리고 수녀님 내가 내년에 수녀님 농장하는 데 한번 방문하겠다 의료봉사팀을 꾸며서 그래갖고 제가 의사 세 분 멜버른에 있는 의사, 인천에 있는 의사, 평택에 있는 의사 치과 의사 세 분을 꾸미고 대학생들 20명을 꾸며갖고 잠벼를 가봤죠 잠벼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은 비도 없으시고 땅도 그냥 막 메말르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륙이 아니에요 희망의 대륙이고 신비의 대륙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불쌍한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잠벼를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강의 때 가끔 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딱 요만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그런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서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 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1명 봉헌할까 말까 해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의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천만 원씩 100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100명이 와서 1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음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 데 쓰세요 고아원 짓는 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100분이야 그래서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추원 교구청에 와서 교구에다 100억을 봉헌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럼 왜 느닷없이 나한테 100억을 봉헌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차에 트렁크에 실린 거야 가방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를 딱 집어넣어 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끌고 다녔대요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트렁크에 이틀 갇혀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강도한테 카드 다 뺏기고 다 뺏기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치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네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들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들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그런데 일단 내 강의를 한 번 들으면 못 꿔요 듣게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그 화가 나십니까?가 두 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들끼리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죽이자 죽이지 말자 서로 싸우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트렁크에서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트렁크에서 그런데 그 두목되는 그 친구가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단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CD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친할머니 생각을 하더라도 할머니는 착한 강도지 내가 보기에는 착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신부님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80살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나는 사실은 농업대학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 80살 된 할머니 손을 잡고 잠배를 갔어요 잠배를 가서 이 무풀이라는 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시장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 할머니가 돈을 10밀리언 우리는 100억도 크지만은 잠비아 사람들한테 10밀리언은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농업대학을 짓고 싶으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내가 전날 순용원에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내가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투말도 안 하고 3천 헥타르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투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I need 3천 헥타르 딱 그랬죠 시장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 하느님이 3천 헥타르 그랬으니까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시 전체가 줄 수 있는 땅이 1,400 헥타르가 안 된대요 3천 헥타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천 헥타르를 받으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천 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서 한 400만 평 됐다고 그래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천 헥타르 3천 헥타르 한 3천 평 되는 줄 알았지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대통령 알았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7월 25일 날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시간을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한 시간을 라고 설명을 다 했죠 잠비아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잠비아는 내전이 없어요 내전이 서로 종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70개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 결혼을 해요 싸울 수가 없어 부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저렇게 싸우면은 내 딸이 저쪽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이쪽에 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피스풀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피스풀하고 헬프풀하다고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 서로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얼마나 인연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땅에다가 땅을 주면은 농업대학을 세우겠다 대통령께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니 이 땅은 너무 큰 땅이다 사실은 도시 하나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관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날 미국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유럽으로 비행기 갈아타러 갔는데 주장님이 전화가 왔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한테 땅 드리라고 그래갖고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목민심서하고 흠음심서 영어로 된 거를 대통령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 읽지 마시고 비서한테 읽으시라고 이거 한국에서 기가 막힌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는 요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드린 묵주를 서울대 교수님이 만드는 예쁜 걸 묵주를 드렸어 그리고 참 너무 좋은 거는 대통령이 날 만나기 전에는 천주기 신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건 아니고 나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천만평 이 카사리아 지역에 받은 거예요 저를 좀 보시면 저는 여기다가 농업학교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 제가 무슨 최고 환경 지도자 과정에 강사로 10년째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친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잠비아의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서울대학에서 교수진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님하고 부학장님이 세 분 계신데 만나 뵈서 좀 서울대학에서 1년에 4명씩 10년 동안 석박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어 좋다고 그래갖고 벌써 잠비아에서 진짜 똑똑한 학생들 한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학생들 데려다 벌써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선적으로 서울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를 만들어서 농업대학에는 임업, 목축, 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은돌라 교구 주교님이 날 찾아왔어요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그중에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주교님이 날 찾아와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긴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1, 2학년 철학과하고 3, 4학년을 모순 수도회사하고 5, 6, 7학년만 기숙사에서 하는데 이게 신학교 교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알릭 반달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부님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보금의 씨앗 이것 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좀 져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농업대학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학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신학교 져주겠다고 신학교 짓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 돈으로 다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도시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공동체 강의를 가서 내가 LA 쪽 교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와서 돈 벌었다고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BMW 타고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미국 교회에 와서 돈 벌었으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 짓는데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우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게시받은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는 13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에 갔는데 100명이 넘었어 1월 달에 가면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미국 교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아요 그저 미국 교회가 한 10억 우리 생태마을에서 10억 그 다음에 할머니 돈 20억 이렇게 해갖고 한 40억 정도면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40억이면 한국에 400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가밀라라는 자매인데 50하나인데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유언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 죽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잠비아에 신학교 후원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꼭 황 신부님하고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가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용 쓰다가 그냥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한 분이 돈 2천만 원 보내면서 나는 죽지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수술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마지막 마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학교 짓고 또 수녀원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의 수녀님들이 잠비아 수녀님이 벌써 30명이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400명 500명 수도에 있듯이 여기 수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녀원 지금 공사 이것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피정은 어디서 하려고 마음 먹느냐 하면 잠비아에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보통 피정 기간 한 달 한 달 피정 여러분들 한 달 피정 괜찮지 않아요? 한 달 피정 비행기 값 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그리고 한 달 머무르는데 한 200만 원 그리고 귀향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빅토리아 폭포 거기에 들러가서 마지막에 잠베지 강에서 석양 바라보면서 딱 저녁 먹고 그러면 기가 막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유럽 성지순례 가면 400, 500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달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잠비아가 건기야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 건기에는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27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낮에는 좀 저기 뭐야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좀 찍고 기화 공장에 가서 기화도 좀 찍고 일도 좀 하고 오후에는 내 강의 하나 듣고 밤에는 떼제 찬양기도 하고 그리고 해주는 밥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인생 한 번 정리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내년 여름에 가서 땅 측량해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바로 질 거예요 바로 져서 겨울에 우리 교우들 이게 거기 겨울이죠 피정들 많이 오세요 돈 모아서 한 번쯤 아니 앞으로 100년을 사는데 줄창 한국에서만 뭐하러 100년을 사 그러면 뭐하러 살아 100년 한국에서만 줄창 살 거면은 좀 잔비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도 좀 가보고 이제 연금 나오면 연금 다 모아서 그렇게 하세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할머니들이 평창에 피정을 왔어요 아니 평창에서 하와이 놀러 가는 건 이해가 돼도 하와이에서 평창으로 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5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이 왜 오시느냐 하면 하와이는 노인 기초연금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 아파트에 하는 거 3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할머니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어서면 안 쓰고 있다가 3만 달러가 넘어서면은 아 이 할머니가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다음에 연금을 깎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평창을 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S&P, Standard & Poor's라고 평가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수출이 세계에 몇 위야? 6위야 6위 우린 맨날 텔레비에서 어두운 것만 보는데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이요 기가 막히게 아주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 안 해도 맨날 방송에는 다 굶어 준 것 같은데 여러분도 굶어 죽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야 대통령만 잘 나오면 돼 대통령만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대통령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장학금 주는 대통령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어쨌거나 여기다 이제 신학교 짓고 순용원 짓고 이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 랜드마크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중앙 도로야 근데 도로 넓이가 몇 메타냐면 백 메타 백 메타 33개 차선 광화문강장이 80 메타야 내가 가서 재봤어요 광화문강장이 80 메타인데 우리 이코시티 카사리아는 백 메타야 근데 여기 3개 차선을 도로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 33개 차선에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갖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킬로만 산책을 하면 아프리카를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정 가면은 전부 다 분갈이 하고 포토에다가 나무 씨놓고 이 일 끝도 없어 한 달 동안 피정 가도 아마 한 달 갖고 모자랄 거예요 재작년인가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장인 애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천 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키징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내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 명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옷도 멋있게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옷도 멋있게 그래서 우리 카사리아 이코시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옷도 정복으로 딱 입혀놓고 여자 직원들도 기가 막히게 해서 아프리카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헐벗은 데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깨끗한 대륙이고 행복의 대륙이라는 걸 저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설계가 나왔느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동교구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교수인데 황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김정빈 비아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무슨 책임자냐면 노들섬 개발 총책임자야 노들섬 서울 아시죠?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그 대단한 기업에서 10개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이 교수하고 대학원생들이 낸 프로젝트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환경에 관련된 신부니까 저 신부님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하면 내가 용기를 얻겠다 그리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쭉 노들섬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노들섬이 앞으로 개발되면은요 서울의 꽃이야 서울의 몽마르뜨가 될 거야 거기가 서울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 섬에 딱 들어가 보면은 63빌딩부터 서울에 모두 심지어 저 롯데타워까지 한눈에 다 보여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교수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신도시를 그래갖고 그 교수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교수를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노들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잠비아에 내가 카사리아에 카사리아에 노들섬은 4만평이라는데 내가 천만평 개발을 하고 있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신부님 정말로 하느님께서 저를 신부님한테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김용계 건축가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라 캐나다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 요한바오로 2세 교황께서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제대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야 캐나다가 거의 가톨릭 국가거든요 얼마나 쟁쟁한 건축가가 많겠어 근데 이 김용계 건축가 이 선생님이 한 게 선정이 된 거야 세계적인 건축가죠 그래서 잠비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땅이야 이 땅에 이번 여름에 이제 측량을 이제 건물을 질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비아 교수가 천만평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잠비아 연락했대 측량 기계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200m짜리 줄자 하나 있다는 거예요 200m짜리 줄자 우리 카사리아에 있는 땅 크기가 얼마냐 하면 한쪽 면 길이가 10km야 10km인데 줄자로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번 여름에 나하고 같이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건축가 교수들 모임에 가갖고 신부님 모시고 잠비아에 측량을 하러 가야 되는데 땅이 천만평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술이 잔뜩 취한 교수가 그러더래요 드론으로 하라고 드론으로 요즘 드론 좋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드론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갖고 위도 경도만 찍고 저 설계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찍어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드론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땅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카사리아라는 이게 숲이에요 이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동네 애들인데 우리를 보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 그냥 어느 날 그냥 화이트들이 와갖고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얼마나 얘네들 심심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 우리를 이게 건기인데 제가 8월 달에 갔으면 건기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비 한 방울이 그런데도 이 강이 한 10m 정도 너비가 되는데 한 1.5m 되도록 물이 얼마나 유량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강물이면 천만평의 주민들 먹을 물 다 되고 그 다음에 농사물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문은 메말르고 뭐 거칠고 물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공학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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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수질을 내가 공부를 했어요 물이라는 거는 활용만 잘하면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이 물을 저거 한 10km까지 끌어올려서 온 도시에 수로를 다 해놓을 생각이에요 수로를 수로를 다 해놓으면 얼마든지 여기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야자 뭐 모링가 커피 여기가 해발 1500m거든요 뭐 커피 뭐 할 거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재수없이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말고 잠배에 가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잠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한날 텔레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가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가 막힌 숲이 있는데 전부 그걸 잘라서 숯을 만드는 거 숯 그 숯으로 요리도 하고 추우니까 불도 떼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나무만 잘 보존해도 관광 상품으로 해도 먹고 살만한데 이걸 다 불로 태우는 거야 숯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석탄 연탄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 그래서 산이 뭐가 됐어 민둥 벌거숭이 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욕들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산림 녹화예요 산림 녹화 그래서 현신규 박사라고 서울대 내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탄생 140주년이에요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부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숲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가서 할 첫 사업은 숲을 보존하는 거야 나무 태우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필렛이라고 조그만 나무들은 얼마든지 화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사서 내가 갖고 가서 잠비아 전부 해가지고 나무 못 자르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하이대 수녀님이라고 독일 수녀님인데 19살에 한국에 왔어 그래갖고 가톨릭 의대 돼갖고 의사셔 그래갖고 수녀원을 창설해서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회 수녀원을 창설해갖고 이 수녀님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간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잠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선교를 하는 거야 대단한 수녀님이에요 지금 몸에 암이 있는데도 지금 잠비아에 가서 아예 이제 한국을 떠나갖고 의사신데 잠비아에서 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빈 교수 이분이 알릭 반달 주교님이에요 이 주교님이 그 시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는 내가 신학교 이 프로젝트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이 신학교 짓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갖고 이 주교님이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주교님인데 이분은 이제 시의원이에요 딴부라는 시의원이 나와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효심이 깊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신부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꼭 아버지 어머니 가서 축복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바쁜데도 또 집에 가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못 듣고 백내장이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직사광선이 많아서 눈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참 효심이 깊더라고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나이가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인생 전반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가족이었다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 다 끊겨봐야 알겠는가 친구라는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 쇼펜하우어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바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이에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 그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 반면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십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식이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에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 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 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 하면서 까지 사람들 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 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순응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 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 외적인 빈곤함은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 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 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 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건강을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을 위축시키고 키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 안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많은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서 그 사람에 가장 부족한 것 그가 지닌 모든 약점 기질과 성격의 결함 밖에 감지하지 못해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판단할 것이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대학생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암석이나 식물 온갖 전쟁이나 실험 그리고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많이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박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이 많은데 생각은 그렇게도 하지 않다니 끝에 가서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생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쌓은 업적과 결과에 참된 연관성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매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 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나이에 따라 현재의 색조가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같은 현재이면서도 다른 점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 눈앞에 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긴 과거가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은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는 눈이고 마지막 시절에는 걸어온 과거를 보는 눈이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숙고에 의한 올바른 통찰력은 커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지며 모든 연관성이 명백히 파악된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인식으로 자신의 내적 도약에 힘쓰게 된다 현재에 몰입하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현재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현명한지도 모른다 동물은 현재의 화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를 통해 미리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즐거운 일이 와도 그만큼 맛을 덜 느끼는 것이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 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해주지 못했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쉬워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풀 벗겨보면 고통에 시달리는 똑같은 가련한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부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일은 절반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일은 주관적인 측면 반객관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측면으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주관적 측면으로 별 볼일 없게 느껴지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만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받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의 노예가 되어 시종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 합니다 이제 제가 21세기의 변화화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 해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와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대로 상태가 잠비아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환으로 제가 잠비아 봉사활동 선교활동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가 잠비아 무프리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은돌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키투에라는 도시예요 이 한가운데 땅을 제가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녀님들 20분이 오셨어요 수녀님들 20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녀님은 얼굴이 다 하얀데 수녀님 한 분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들은 얼굴이 하얀데 왜 수녀님만 얼굴이 새카만 하냐 물어봤더니 그 수녀님이 자기는 16년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생태마을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 외국에 아프리카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남미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가서 땅 알아보고 왔어요 생태마을 만들려고 그런데 제가 생태마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런데 왜 한국은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자긴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카란다라는 농장에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2천만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침 사는 맛 사는 멋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원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모금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이 수녀님이 처음 보는 신부가 처음 보는 신부가 돈을 2천만원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돈이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려면 언제 줘 지금 줘 지금 그래서 그냥 수녀님한테 돈을 드리고 수녀님 내가 내년에 내년에 수녀님 농장하는 데 한번 방문하겠다 의료봉사팀을 꾸며서 그래갖고 제가 의사 세 분 멜버른에 있는 의사 인천에 있는 의사 평택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세 분을 꾸미고 대학생들 20명을 꾸며갖고 잠벼를 가봤죠 잠벼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 비도 없으시고 땅도 그냥 막 메말르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륙이 아니에요 희망의 대륙이고 신비의 대륙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불쌍한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잠벼아에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강의 때 가끔 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딱 요만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근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 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한 명 봉헌할까 말까 해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의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천만원씩 백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백명이 와서 한 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음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데 쓰세요 고아은 짓는 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백분이야 그래서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추원교구청에 와서 교구에다 백억을 봉헌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럼 왜 느닷없이 나한테 백억을 봉헌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차에 트렁크에 실린 거야 가방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를 딱 집어넣어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끌고 다녔대요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트렁크에 이틀 갖춰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강도한테 카드 다 뺏기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치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런데 이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 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틀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그런데 일단 내 강의를 한 번 들으면 못 꿔요 듣게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화가 나십니까 두 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들끼리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죽이자 죽이지 말자 서로 싸우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트렁크에서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트렁크에서 그런데 그 두목되는 그 친구가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단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CD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친할머니 생각을 하더래요 할머니는 착한 강도지 내가 보기에는 착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신부님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80살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나는 사실은 농업대학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 80살 된 할머니 손을 잡고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가서 이 무풀이라는 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시장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 할머니가 돈을 10밀리언 우리는 100억도 크지만 잠비아 사람들한테 10밀리언은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농업대학을 짓고 싶으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내가 전날 수뇌원에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내가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두 말도 안 하고 3천 헥타로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3천 헥타로 딱 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죠 시장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러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나 하느님이 3천 헥타르 그랬으니까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 내 시 전체가 줄 수 있는 땅이 1,400 헥타르가 안 된대요 3천 헥타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천 헥타르를 받으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천 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서 한 400만 평 됐다고 그래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천 헥타르 3천 헥타르 3천 헥타르면 한 3천 평 되는 줄 알았지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대통령 알았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7월 25일 날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시간을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한 시간을 라고 설명을 다 했죠 잠비아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잠비아는 내전이 없어요 내전이 서로 종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70개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 결혼을 해요 싸울 수가 없어 부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저렇게 싸우면은 내 딸이 저쪽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이쪽에 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피스풀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피스풀하고 헬프풀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 서로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얼마나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다가 땅을 주면은 농업대학을 세우겠다 대통령께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니 이 땅은 너무 큰 땅이다 사실은 도시 하나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관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 날 미국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유럽으로 비행기 갈아타러 갔는데 주장님이 전화가 왔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다음 날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한테 땅 드리라고 그래갖고 그런지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목민심서하고 흠음심서 영어로 된 거를 대통령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 읽지 마시고 비서한테 읽으시라고 이거 한국에서 기가 막힌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는 요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드린 묵주를 서울대 교수님이 만드는 예쁜 걸 묵주를 드렸어 그리고 참 너무 좋은 거는 대통령이 날 만나기 전에는 천주 귀신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건 아니고 나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천만평 이 카사리아 지역에 받은 거예요 저를 좀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농업학교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 제가 무슨 최고 환경지도자 과정의 강사로 10년째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친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잠비아의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서울대학에서 교수진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님하고 부학장님이 세 분 계신데 만나 뵈서 좀 서울대학에서 1년에 4명씩 10년 동안 석박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좋다고 그래갖고 벌써 잠비아에서 진짜 똑똑한 학생들 한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학생들 지금 데려다 벌써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선적으로 서울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를 만들어서 농업대학에는 임업, 목축, 원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은돌락 교구 주교님이 날 찾아왔어요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큰 나라지만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그중에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근데 주교님이 날 찾아와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근데 거긴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술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1, 2학년 철학과하고 3, 4학년을 모순 수도회사하고 5, 6, 7학년만 기숙사에서 하는데 이게 신학교 교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알릭 반달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부님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보금의 씨앗 이것 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좀 져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농업대학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학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신학교 져주겠다고 신학교 짓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돈으로 다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도시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공동체 강의를 가서 내가 LA쪽 교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와서 돈 벌었다고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BMW 타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미국 교회 와서 돈 벌었으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 짓는데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우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게시받은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는 13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에 갔는데 100명이 넘었어 1월 달에 가면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미국 교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아요 그저 미국 교회가 한 10억 우리 생태마을에서 10억 그 다음에 할머니 돈 20억 이렇게 해갖고 한 40억 정도면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40억이면 한국에 400억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가밀라라는 자매인데 50하나인데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유언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 죽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잠비아에 신학교 후원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꼭 황 신부님하고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가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용 쓰다가 그냥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 한 분이 돈 2천만 원 보내면서 나는 죽지만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수술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마지막 이렇게 마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교 짓고 또 수녀원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의 수녀님들이 잠비아 수녀님이 벌써 30명이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400명 500명 수도에 있듯이 여기 수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녀원 지금 공사 이것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피정은 어디서 하려고 마음 먹느냐 하면 잠비아에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보통 피정 기간 한 달 한 달 피정 여러분들 한 달 피정 괜찮지 않아요? 한 달 피정 비행기 값 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그리고 한 달 머무르는데 한 200만 원 그리고 귀향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빅토리아 폭포 거기에 들러가서 마지막에 잠베지 강에서 석양 바라보면서 딱 저녁 먹고 그러면 기가 막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유럽 성지순례 가면 400, 500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달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잠비아가 건기야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 건기에는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27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낮에는 좀 저기 뭐야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좀 찍고 기화 공장에 가서 기화도 좀 찍고 일도 좀 하고 오후에는 내 강의 하나 듣고 밤에는 떼제 찬양기도 하고 그리고 해주는 밥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인생 한 번 정리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내년 여름에 가서 땅 측량해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바로 질 거예요 바로 져서 겨울에 우리 교우들 이게 거기 겨울이죠 피정들 많이 오세요 돈 모아갖고 한 번쯤 아니 앞으로 100년을 사는데 출창 한국에서만 뭐하러 100년을 사 그러면 뭐하러 살아? 100년 한국에서만 출창 살 거면은 좀 잠비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도 좀 가보고 이제 연금 나오면 연금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할머니들이 평창에 피정을 왔어요 아니 평창에서 하와이 놀러 가는 건 이해가 돼도 하와이에서 평창으로 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5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이 왜 오시느냐 하면 하와이는 노인 기초연금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 아파트에 하는 거 3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할머니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어서면은 안 쓰고 있다가 3만 달러가 넘어서면은 이 할머니가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다음에 연금을 깎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평창을 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S&P, Standard & Poor's라고 평가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수출이 세계에 몇 위야? 6위야 6위 우린 맨날 텔레비에서 어두운 것만 보는데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이 기가 막히게 아주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 안 해도 맨날 방송에는 다 굶어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굶어 죽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야 대통령만 잘 나오면 돼 대통령만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대통령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장학금 주는 대통령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어쨌거나 여기다 이제 신학교 짓고 순영원 짓고 이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 랜드마크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중앙 도로야 근데 도로 넓이가 몇 메타냐면 100m 100m 33개 차선 광화문강장이 80m야 내가 가서 재봤어요 광화문강장이 80m인데 우리 이코시티 카사리아는 100m야 근데 여기 3개 차선을 도로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 33개 차선에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갖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km만 산책을 하면 아프리카를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가면 전부 다 분갈이 하고 포토에다가 나무 씨놓고 이 일 끝도 없어 한 달 동안 피정 가도 아마 한 달 갖고 모자랄 거예요 재작년인가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천 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이제 내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 명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도 멋있게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옷도 멋있게 그래서 우리 이 카사리아 이코시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옷도 정복으로 딱 입혀놓고 여자 직원들도 기가 막히게 해서 이야 아프리카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헐벗은 데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깨끗한 대륙이고 행복의 대륙이라는 걸 저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설계가 나왔느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동교구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교수인데 황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김정빈 비아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무슨 책임자냐면 노들섬 개발 총책임자야 노들섬 서울 아시죠?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그 대단한 기업에서 10개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이 교수하고 대학원생들이 낸 프로젝트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환경에 관련된 신부니까 저 신부님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하면 내가 용기를 얻겠다 그리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쭉 노들섬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노들섬이 앞으로 개발되면 서울의 꽃이야 서울의 몽마르뜨가 될 거야 거기가 서울에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섬에 딱 들어가 보면 63빌딩부터 서울의 모두 심지어 롯데타워까지 한눈에 다 보여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교수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신도시를 그래갖고 그 교수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교수를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노들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잔비아에 내가 카사리아에 노들섬은 4만 평이라는데 내가 천만 평 개발을 하고 있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신부님 정말로 하느님께서 저를 신부님한테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김용계 건축가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군이 아니라 캐나다군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 요한바오로 2세 교황께서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제대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야 캐나다가 거의 가톨릭 국가거든요 얼마나 쟁쟁한 건축가가 많겠어 근데 이 김용계 건축가 이 선생님이 한 게 선정이 된 거야 세계적인 건축가죠 그래서 잔비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땅이야 이 땅에 이번 여름에 측량을 건물을 질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비아 교수가 천만평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잔비아 연락했대 측량 기계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200m짜리 줄자 하나 있다는 거예요 200m짜리 줄자 우리 카사리아에 있는 땅 크기가 얼마냐 하면 한쪽 면 길이가 10km야 10km인데 줄자로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번 여름에 나하고 같이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건축가 교수들 모임에 가갖고 신부님 모시고 잔비아에 측량을 하러 가야 되는데 땅이 천만평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술이 잔뜩 취한 교수가 그러더래요 드론으로 하라고 드론으로 요즘 드론 좋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드론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갖고 위도 경도만 찍고 저 설계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찍어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드론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땅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카사리아라는 이게 숲이에요 이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동네 애들인데 우리를 보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 그냥 어느 날 그냥 화이트들이 와갖고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얼마나 얘네들 심심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건기인데 제가 8월에 갔으면 건기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비 한 방울이 그런데도 이 강이 한 10m 정도 너비가 되는데 한 1.5m 되도록 물이 얼마나 유량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강물이면 천만평의 주민들 먹을 물 다 되고 그다음에 농사물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메말르고 거칠고 물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공학을 하고 수질을 내가 공부를 했어요 물이라는 거는 활용만 잘하면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이 물을 한 10km까지 끌어올려서 온 도시에 수로를 다 해놓을 생각해요 수로를 수로를 다 해놓으면 얼마든지 여기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야자, 모린가, 커피 여기가 해발 1500m거든요 커피 할 거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재수없이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말고 잠배에 가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잠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한날 텔레비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가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가 막힌 숲이 있는데 전부 그걸 잘라서 숯을 만드는 거 숯, 그 숯으로 요리도 하고 추우니까 불도 떼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나무만 잘 보존해도 관광 상품으로 해도 먹고 살만한데 이걸 다 불로 태우는 거야 숯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석탄, 연탄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산에 가서 나무, 그래서 산이 뭐가 됐어? 민둥, 벌거숭이 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욕들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산림 녹화예요 산림 녹화 그래서 현신규 박사라고 서울대 내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탄생 140주년이에요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부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숲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가서 할 첫 사업은 숲을 보존하는 거야 나무 태우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필렛이라고 조그만 나무들은 얼마든지 화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사서 내가 갖고 가서 잠비아에 전부 다 해가지고 나무 못 자르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하이대 수녀님이라고 독일 수녀님인데 19살에 한국에 왔어 그래갖고 가톨릭 의대 돼갖고 의사셔 그래갖고 수녀원을 창설해서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회 수녀원을 창설해갖고 이 수녀님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간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잠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야 대단한 수녀님이에요 지금 몸에 암이 있는데도 지금 잠비아에 가서 아예 한국을 떠나가지고 의사신데 잠비아에서 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빈 교수 이분이 알릭 반달 주교님이에요 이 주교님이 그 시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는 내가 신학교 이 프로젝트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이 신학교 짓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갖고 이 주교님이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주교님인데 이분은 이제 시의원이에요 딴부라는 시의원이 나와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효심이 깊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신부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꼭 아버지, 어머니 가서 축복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바쁜데도 또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못 듣고 백내장이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직사광선이 와서 눈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참 효심이 깊더라고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나이가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인생 전반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가족이었다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 알겠는가 친구라는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 쇼펜하우어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바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에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 그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 반면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십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식이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에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순응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 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을 위축시키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 그가 지닌 모든 약점 기질과 성격의 결함 밖에 감지하지 못해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판단할 것이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대학생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암석이나 식물 온갖 전쟁이나 실험 그리고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많이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박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이 많은데 생각은 그렇게도 하지 않다니 끝에 가서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생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쌓은 업적과 결과에 참된 연관성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나이에 따라 현재의 색조가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같은 현재이면서도 다른 점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 눈앞에 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긴 과거가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은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는 눈이고 마지막 시절에는 걸어온 과거를 보는 눈이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숙고에 의한 올바른 통찰력은 커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지며 모든 연관성이 명백히 파악된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인식으로 자신의 내적 도약에 힘쓰게 된다 현재에 몰입하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현재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현명한지도 모른다 동물은 현재의 화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를 통해 미리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즐거운 일이 와도 그만큼 맛을 덜 느끼는 것이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해주지 못했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쉬워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풀 벗겨보면 고통에 시달리는 똑같은 가련한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부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일은 절반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일은 주관적인 측면 반객관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측면으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주관적 측면으로 별 볼일 없게 느껴지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만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받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에 노예가 되어 시종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대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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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